오늘은 먹게 캠핑장에 왔습니다.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오빠 화이팅! 주먹을 때? 재밌어? 아! 무기! 꼬르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꼬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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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! 굳자! 그냥 옆에 입구에는 금색 팩 여기는 못생긴 딤정색 팩 한번 여기 딤정색 팩 방만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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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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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강아지 또 들어왔네. 네 발 밑으로 땅 강아지가 불어다니고 있을 거야. 감사합니다. 새우가 엄청 강해? 됐어. 그만. 이따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그 안에 호흡할 수 있어. 응. 아이. 다 걸렸다. 다 걸렸다. 그리고 집에 갈 줄. 시작. 모든 짐 정리는 인근님 혼자 합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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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수고하세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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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을 다 해놨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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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